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죽이 없어서 치킨이 달콤하고 기름지را ğimiz 쭈쭈쭈쭈쭈쭈쭈쭈 딸기 정말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고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잘 먹어요 먹으면 좋은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네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찹쌀가루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텍스지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고소한 고소한 맛 치즈볼 너무 맛있네요 쌀은 중독불닭도 따로 매운 기름특불닭이고요 고기를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